지난해 11월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187만 2천원에 달했습니다.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4만 9천원, 임시 일용직은 157만 7천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양자 간 임금 격차는 187만 2천원으로, 전년도 같은 달 188만 5천원보다 0.6% 줄었습니다. 작년 12월 기준 사업체 종사자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24만 8천 명 늘어난 1,758만 7천 명으로 파악됐습니다. 상용직 근로자 수는 19만 8천 명, 임시 일용직은 4만 6천 명,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와 판매 수수료 등을 받는 기타 종사자는 4천 명 증가했습니다.